오늘 명창한데 들어왔어. 95년식 GL600 풀시비기통 와아아아 차가 막 와 역시 벤츠 들어오는데 차가 그냥 오늘 연료청가자하고 코팅장에 넣으신다고 들어오는데 이건 일본속 갖고 들어오신다네 와아 진짜 아 한번 내방 보실랍니까 95년대 고스트 도와도 된다 방탕유리에 한번 보십쇼 우와아 진짜 문짝 유리 우와 95년식의 고스트 도와 2 도와 2 도와 3 도와 3 도와 이 차주분 리스토어 하신다며 리스토어 하실라고 이야 진짜 웅장하다 웅장해 시도 한번 끌어볼까 우와아 13만 키로 와아 핸들가죽은 조금 그렇고 시트 가죽은 아직 깨끗하네 위에 하고 썬루프하고 와아 진짜 참 멋지다 우와아 enfin ctoral 으하 이렇게 이제 그 아, 역시 심장이 뛰어야지 전기차 이런거 별로 안좋아합니다 이야, 진짜 경이롭다 경이로워 와, 오래오래 타시기 와, 따봉 몰아와야겠네 역시 차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지금 안되는게 없답니다 싹 다 된답니다 고장 남겼답니다 차 주문이 힐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힐 보여드릴까요? 힐은 이 고급 힐을 바꾸려고 해가지고 요즘 마바 힐도 이 힐 꼽던데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바꾸지 말고 광택매 해가지고 쓰라고요 저거 저거 교환할때 뺏어 다른거 수리하기 낫지 좋네 오늘 좋은거 보겠습니다 힐